여러분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, 유나이트가 보이면 I love you 너무 아름다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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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셜 스테이지로 오늘 더쇼를 청량함으로 불드린 유나이트가 지금 퇴근 중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잠시 유나이트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볼까요? 반가워 얘들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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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 네 안녕하세요 우리 팬분들께 인사부탁드릴게요 둘, 셋 One of Unite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입니다 자 유나이트도 예외는 없어요 그렇죠 웅덩이들이 물으면 답하라 저희 주문에 다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 웅 아 귀여워 네 오늘 더쇼에서 있었던 TMI는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바닐라 라떼를 먹다가 다 쏟아 버려가지고 아이고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땀티슈라고 하잖아요 아 그죠 땀티슈 상큼의 뷰 상큼의 뷰 상큼의 뷰 맞아요 오늘 너무 상큼했잖아요 저희 맞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더쇼에서 제일 아름다웠던 뷰는 뭐였나요? 제가 생각하기엔 꽃밥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오늘 산옥을 했기 때문에 유니즈분들의 꽃이 너무 많아가지고 꽃밥뷰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죠 지금도 여기 계시거든요 네 뒤도 꽃밥뷰에요 꽃밥 네 좋습니다 네 올여름 피서 유나이트의 선택은 자 골라주시면 돼요 네 화려한 시티뷰 vs 청량한 오션뷰 vs 편안한 숙소뷰 오 하나 둘 셋 청량한 오션뷰 저희 안 맞췄어요 네 안 맞췄어요 맞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딱 오션뷰 보면서 힐링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쇼 대기실 꿀템 소개타임 오 네 오늘 유나이트의 대기실 꿀템은 뭐였는지 혹시 가져와주셨나요? 네 이제 일단 저희 첫번째 꿀템은 바로 이제 공기? 공기입니다 네 공기입니다 저희가 공기놀이를 쉬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대기시간이 엄청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같이 복도에서 공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맞아요 네 또한번 더 있을까요? 네 두번째 꿀템은요 바로 뭐죠? 이건데요 두피마사지기입니다 오 두피마사지기 한번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제 애장템인데요 이렇게 옆에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문질러주는 겁니다 문질러주는 겁니다 아이고 상당히 귀엽네요 저희가 대기실에서 산옥을 하면 텀이 길잖아요 네 그렇죠? 그때마다 준비할 때 피곤하고 잠이 쏟아지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딱 정신 차릴 때 한번 이렇게 싹 문질러주면 이렇게 맑아지는 기분이랄까 상쾌해집니다 네 잘 들어갔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팬들을 향해 러브 가득한 러빌러비 포토타임도 가져볼게요 저희 카메라 앞에 보고 네 저희의 특별한 하트 포즈 보여줍시다 오케이 오 준비한게 있군요 그럼 나도? 병문이 몰아주기? 병문이 형 몰아주기 둘 셋 오케이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퇴근하기 전에 뒤에 와주신 팬분들과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께 퇴근 인사도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 오늘 더쇼에서 스페셜 스테이지로 샤이니 선배님의 뷰를 했는데요 팬분들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좋은 무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라인드분들도 퇴근 러비하세요 이따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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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퇴근 가져봐요 이따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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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